말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쵸?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요? 한 번 맞춰볼래요? 나이요? 나이? 저랑 비슷할 것 같은데 아, 그것을 보셨구나 왜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스물여덟? 정확한데요 진짜요? 저는 스물다섯살이에요? 스물다섯살이에요? 아... 그럼 어떻게... 내가 이거 알아야 된다? 음... 너무... 그럼 그냥... 야, 뭐, 야, 뭐... 무심해낼까? 그래 야